유수윤의 패스 이어졌습니다. 중앙연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박재환이 왼발로 걷어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김효기 선수가 약간 우회찬 선수가 침면의 얼굴 쪽에 팔꿈치에 맞았다는 부분을 이태훈 주심에게 어필했었고요. 입모양을 봤을 때 팔꿈치라는 단어가 보였어요. 일단은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지혈을 한 다음에 경기에 투입이 될 수 있잖아요. 제가 직전에 유지훈과의 충돌이라고 했는데 우회찬과 김효기의 충돌이었거든요. 일단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출혈이라는 건 어쨌든 부상이 굉장하다는 거거든요. 지금 김효기의 스태프들도 팔꿈치에 대한 활용을 좀 이태훈 주심에 여기 선수가 조금은 더 이태훈 주심에게 그런 부분에 해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일단 우회찬 선수가 지혈을 하고 압박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분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우회찬 선수가 다시 한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이후부터는 후방에서의 빌딩은 안쪽에서의 빌딩은 내 위주로 수 없는 곳으로 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